안녕하세요 저는 한이고요 저는 다니엘입니다 버니즈 잘 지내고 있죠? 잘 지내고 있겠죠? 제가 버니즈에요 완벽해 잘 지내고 있겠죠 버니즈 저희가 사실 오늘 우리 같이 온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호흡도 잘 맞기도 하는데 그리고 저희가 we have a lot of experiences together 공감할게 많죠 공감할게 많죠 제일 큰 차만 모을까요? 글쎄요 너무 많으니까 생각하기는 어려운데 어렵다 근데 저 생각난 것 같아요 있어요? 버니즈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둘이 호주에서 자랐거든요 예에에에에에에 어지! we have a bunch of 어지! 저희가 오늘 버니즈분들이 어려워하는 호주 영어식을 알려주러 왔어요 네 뭔가 많이 느꼈는데 이제 영어랑 호주영어는 차이도 되게 생마다 크고 맞아요 버니즈분들은 예를 들면 저희 저랑 담임 라이브 하다가 되게 다 알고 싶은데 어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너무 많이 느껴봐서 느껴봤더면 약간 봐서 그래서 그냥 수업은 아닌데 알려주는 그런 무언가를 할까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희도 너무 공감이 되고 그리고 저희 멤버들 중에서도 되게 어려워하는 멤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버니즈 분들은 얼마나 어려워할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니언 다니는 무슨 얘기하냐 도대체 뭐라고 하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잘 설명하면서 알려주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그리고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왔어요 앞으로도 계속 호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거거든요 많이 많이 약간 어떻게 보면 수업을 복수하시는 거죠 이렇게 수업을 받으시고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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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을 받으시고 또 나중에 만나면서 약간 저희 대화하다가 제가 아마 저희가 오늘 설명할 단어들이 꽤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단어가 나오면 어? 나 이제 무슨 뜻인지 아는데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을 느끼시면 얼마나 약간 흥미로울까 맞아요 배워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게 빠를 필요도 없고 그 전혀 조급해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되게 저희 저희의 그냥 이렇게 재밌게 들으면서 배우면 얼마나 행복해요 네 그래서 시작해 볼까요? 그래요 시작해 봅시다 오케이 그리고 I reckon 제가 생각 아 reckon guys keep that in mind reckon 제가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호주 영어식이 조금 이렇게 흐르듯이 약간 편하게 말하는 게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거는 이제 되게 많이 아는 그런 영국 발음은 미국 발음과 다르게 어떻게 보면 미국 발음은 되게 도박도박해요 도박도박 맞아요 모든 엘프벳을 엄청 깔끔하게 들리게 발음을 하고 영국도 약간 조금 비슷한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영국 발음은 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조금 많이 들었던 게 흘러가듯이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대충 대충대충 대충 발음을 하는 거죠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반은 입장에서 하는 입장에서 더 편하지 네 저는 더 편하거든요 물론 당연한겠지만 호주 영어식 알았으니까 맞아요 일단은 첫 수업이니까 수업으로 생각합니다 수업으로 생각합니다 We're the teachers 저희가 선생님이 이거죠 저희가 조금 자주 쓰는 그런 줄임말들이나 단어들을 조금 알려줄게요 아 그거부터 하는 게 같지 않을까 어지즈 어지즈 We already gave it away 어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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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표현보다는 그냥 줄임말이죠 Australian 줄임말인데 Australian 어지즈 We are 어지즈 약간 어지즈는 호주인 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어지즈 어지즈 약간 호주의 영어로는 이렇게 굉장히 짧게 끊어서 음 이 붙이는 그런 슬랭이라고 해도 약간 줄임말 꽤 많거든요 근데 그 많은 것 많은 단어들 중에서 어지즈 어지즈 그래서 그래서 Hey! Where 어지즈? Where 어지즈? 막 가끔씩 다른 멤버들도 아 네 어지 언니들 막 하거든요 So 어지 그런 식으로 어지즈 많이 쓰게 돼요 호주인 호주인 그거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은근히 많이 들어요 그거는 조금 That's very common 되게 흔한 그런 줄임말이고 어 저희가 시작했을 때 G'day mate 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인사할 때 보통 쓰는 거고 그리고 친한 사이에서도 많이 쓰고 그냥 모든 사이에서 쓰잖아요 그러게요 모든 사람들이랑 모든 사람들이랑 아무리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대에서 약간 근데 약간 호주는 사람들은 되게 엄청 다 친절하거든요 되게 friendly해서 처음 만난 사이여도 바로 되게 이미 많이 본 것처럼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대는 Good day Good day 근데 대충 해야되잖아요 대충 해야되잖아요 대충 해야되요 호주 발음이 다 대충 해야되요 그래서 Good day Good day 좋은 하루 그렇게 약간 조언하러 왔냐 느낌이야 Good day mate 맞아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Since we explained 저희가 Australian 어지스 라고 말했잖아요 Australia 그 나라의 이름도 줄인 단어가 있어요 맞아요 There's agalia 근데 솔직히 저는 이거 들은 적 없어요 들은 적 없어요? 나는 그 Australia Australia 근데 Australia는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거는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저 언니는 Agalia What's the game? 신기하다 왜냐면 저희 가족에서는 Australia를 항상 Agalia 라고 부르거든요 귀여워 Agalia We're in Agalia 그런 식으로 왔어요 I was so very interested 아무튼 네 그런 말도 줄임말도 있어서 그것도 쓰면 사람들이 음 그 사람은 진짜 True Blue 이구나 And now let's go to True Blue 연결 연결 근데 한 번에 좀 많을 수 있겠지만 음 True Blue 도 어지 라는 뜻과 똑같지만 맞아요 느낌이 조금 다르죠 맞아요 약간 조금 약간 찐 어지 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진짜 나는 찐 어지 그 사람은 True Blue True Blue I'm a True Blue But why is it 파란색이지? Yeah I don't know 그것도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를 다음 수업에 저희가 많이 공부해서 알려줄게요 True Blue True Blue True Blue True Blue True Blue Maybe because it's like you know It's surrounded by ocean Blue 아니면 그 파란색이 많아서 파란색이 많아서 파란색이 많아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게 죄송해요 원래 선생님 이여는데 아 망했다 어쨌든 어지 쓰랑 True Blue 근데 True Blue 보다 어지 좀 더 많이 쓰긴 해요 어지는 되게 캐쥬얼한 단어 약간 애칭이라고 해야 되나 호주인 위한 애칭 맞아요 도시마다 도시마다 다 있긴 한데 맞아요 근데 그거는 다르고 다른 나라 다른 나라 다른 나라 오우 머리가 오우 오우 복잡복잡 저희가 there's also 그 월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So there's like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I said that really quickly 되게 빠르게 말했지만 월요일, 하루요일, 수리,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맞아요 그거예요 근데 그것도 줄이 다 하나하나 줄여서 말하면 It's like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You like add an E 그래서 마지막에 이 라는 발음을 이렇게 붙여서 약간 귀엽게 그런 그렇게 부를 때도 많아요 응 근데 그거는 도시의 나만인가? 그것도 나만인가? 우리가 있어 그거는 그거는 약간 근데 이게 호주에는 응 그 그 차이인 것 같아 왜냐면 저는 조금 완전 도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 그 시골 바다는 좀 더 약간 세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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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도... 그렇죠 도시라고 하면 되죠 약간 도시 쪽 세바빈 쪽에서 살았어요 세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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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해야되나? 한국 표현으로. 근데 그게 약간 완전 시골은 아닌데 자연이 엄청 많은 곳에서 자랐거든요. 그리고 제 식구가 이런 그 벌금 슬랭이라고 해야되나? 그런 게 조금 더 센 편이에요. 특히 제 아빠랑 제 할아버지 쪽은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약간 어? 처음 들어보는 단어네? 약간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약간 사는 곳 따라 호주의 어경이랑 슬랭도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저희 영어 할 때 당연한 영어랑 제가 하는 영어랑 살짝 다른 게 사는 곳마다 도시랑 각각이 사냐 시골 각각이 사냐 차이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약해요. 그래서 단이 처음 만났을 약간 약간 내가 왜냐면 단이 호주의 어경이 진짜 강하거든요. 처음 왔을 때 진짜 강했어요. 진짜 강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좀 워낙 이미 제가 살았던 곳에 되게 약간 살짝 연한데 더 연해졌죠. 한국에 1년 정도 연습하다가 단이를 만나는데 단이 영어 하는데 내가 어? 나 호주 약간 호주인 좀 더 열심히 약간 강하게 받았지. 나 좀 더 노력해야 되나? 뭔가 내 발음도 약간 가버리겠다 이 정도는 에이 노노 근데 얘기해보니까 조금 조금 더 시골적에 살았으니까 좀 더 강하고 저는 있긴 있지만 그만큼 강한 것보다 약간 되게 연한 편이에요. 그 아시는 버니즈분들도 많겠지만 모르시는 버니즈분들을 위해 한번 설명해 줄게요. 하니언니는 멜본에서 자랐어요. 멜븐. 멜븐. 멜븐은 조금 호주의 아래쪽 에 있는데 거기가 it's very like I found it very artsy. 그래서 약간 되게 음악도 되게 되게 미술적 약간 미술적 아티스틱한 도시에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예뻐요. 진짜 예뻐요. I wanna visit Melbourne so bad. 넌, 넌 뉴카슬잖아. 뉴카슬. I'm 뉴카슬. 뉴카슬은 시드니에선 두 시간, 한 시간 반 거리인데 어, 뉴카슬이 되게 오래된 그런 도시에요. 그리고 뉴카슬 근데 사실은 정확히 뉴카슬이 아니고 Lake McCurry 라는 도시에서라요.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르는 도시라 그냥 뉴카슬이라고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이렇게 쉽게 쉽게 맞아요. 근데 오래됐으니까 내 생각은 너 가족 너의 가족은 좀 더 호주 그런 슬랭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약간 O 발음이나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쉽게 쉽게 E 발음으로 이렇게 변할 때가 많아요. 그게 약간 슬랭의 특징인 거 특징 중 하나예요. 음, 음. 그래서 약간 제가 엄청 좋아하는 초콜렛 같은 경우에는 Chucky 라고 부를 때도 많고 짧게 끊어서 괜히 E 어, E 하고 Bickey Biscuit Biscuit turns to Bickey 진짜 아무튼 네, 그런 귀여워 귀엽게 이렇게 변경되는 슬랭도 있고 근데 되게 생각보다 아니, 이렇게 약간 설명하면서 하니까 생각보다 귀여워. 귀엽죠? 되게 귀엽게도 약간 슬랭이 귀엽게 맞아요. 약간 평소에 사용할 때 그렇게 느껴지지 않은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되게 귀엽네요. 그거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데 예를 들면 막 영국 어경 해달라고 하면 사람들부터는 Could you get me some Tay? 막 이렇게 Aw, Tay 얘기를 하고 T, Tay Can you do an Aussie Hojun? Aussie accent for me? 한번 호주인 어경 해달라 하면 Put a shrimp on the barbie I'm gonna get a shrimp on the barbie 바비는 바비큐예요. 바비큐 바비 근데 바비큐 음식은 아니고 요리하는 그 바비 바비큐 맞아요. 그게 어버는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되지? Grill? 그거를 바비큐라고 불러요. 음, 맞아요. 그래서 바비 호주에서 바비큐 하면 되게 좋은 게 이렇게 곳곳마다 그냥 Public 로 쓰는 바비큐 맞아요. 근데 그게 공원에서 있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그냥 그렇게 약간 바다에도 있고 공원에도 있고 진짜 많아요. 하거든요. 진짜 이렇게 식구들이 다 모여서 if you have a barbecue 바비 엄청 재밌고 그리고 버니즈들도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거는 진짜 약간 호주의 문화의 문화의 되게 큰 점이라고 해야 되나? 네, 맞아요. 바비큐 바비 하는 그런 모임들은 진짜 많아요. 진짜 많죠? 그래서 진짜 단이가 아까 얘기하듯이 바다 가면 바다 물이랑 모래 만나는 사이잖아요. 좀 뒤에 가면 주차장만 공원 주차장 한 것에 바비큐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공원 가면 무조건 바비큐 있을 거예요. 맞아요. 약간 그렇게 그냥 있거든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각자 게스 게스 챙기고 요리할 거 챙기고 하면 진짜 진짜 재밌어. 진짜 맛있고 진짜 맛있어. 해가 들 때가 지금 그리워. 아무튼 그리고 there's this thing 이런 게 있어요. 소시지 시소 근데 이게 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약간 그런 반응스 웨하우스 오케이 이것도 설명해야 되겠어. 반응스 웨하우스 이라는 그런 샵이 있는데 거기서 그 진짜 호주에서 필요한 그런 모든 것들을 파는 장소예요. 아니 근데 약간 뭐 약간 약간 웨하우스 이라서 그런 나무 나무들 팔고 페인트도 팔고 약간 이래도 문 조명도 파이고 약간 그런 데거든요. 되게 약간 빌딩 컨스트럭션 위한 공장 맞아.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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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책상 만들기 위해 그런 거 팔고 막 이런 줄도 팔고 조명도 팔고 그리고 풀도 팔고 풀 맞아요. 근데 거기서는 호주에 살면 모를 수 없는 게 모두가 아는 게 거기 정해진 날에 금요일이었나 토요일이었나? 주말쯤에 어떤 날에 항상 모든 가게 앞에서 서세지 시즈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서세지들을 이렇게 핫닭인데 호주 핫닭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빵이 되게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그 빵 말고 식빵 그냥 샌드위치 빵 식빵에다가 서세지 거기 앞에서 그려 바비 서세지 언더 바비 해서 놓고 막 소스 뿌리면 소스 뿌리고 양반도 놓고 양반도 놓고 그거는 서세지 시즐 라고 불러요. 서세지 시즐 비가 호주에 가면 저는 소시 I want a sausage sizzle 라고 하면 사람들이 뭔지 알 거예요. 아니면 약간 학교에서 가끔씩 We're gonna have a sausage sizzle this weekend 하면 그건 그 주말에 다 같이 모여서 서세지를 먹는 거예요. 다 식빵에 이렇게 넣고 진짜 맛있어요. 맞아 맞아. 진짜 맛있어요. 서세지 시즐 그럼 이것도 설명해야 될까? 서세지 and snags 으로 줄일 수 있어요. Did you use that? 많이 들었는데 내가 쓰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저도 이거는 많이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서세지 말하는 게 솔직히 재밌거든요. 근데 좀 나 있으신 분들 많이 써. 아 맞아요. Snags 이라고 줄일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알고 있어요. Yeah. Okay. We're getting there. We're getting there. I think We should do this one. Because it is. Oh, okay. Okay. 이의 그 특징을 따라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크리시로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크리시 What are you doing for 크리시? I'm preparing prezies for 크리시. Now let's go on to present. Well, present 또 선물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또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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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를 들면 막 이모랑 얘기해 진짜 상황이거든요. 진짜 인 상황. 이모랑 얘기하다가 막 생일이 아예 What do you want? Do you want any 크리스마스 for your birthday? 이렇게 물어봐요. 생일 때 어떤 선물 약간 원하는 선물이 있어요. 생일 때. 그래서 No, I'm good. I don't need any 크리스마스 But you always wish but 항상 소홀하죠 저는 올해는 이거를 받으셨으면 좋겠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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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Birthday도 Birthday It's like it's my birthday 그렇게 말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Birthday Present Birthday Prezi or Chrissy Prezi Birthday Prezi 진짜 많이 들어요 맞아요 그건 많이 들어요 입에 잘 붙어요 맞아요 재밌어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 게 되게 쉽기도 한데 재밌어요 모든 단어 한번 해볼까요? 근데 모든 단어를 다 하면 버니즈 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쵸 약간 특징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Did we explain avocado? 아보카도 저희가 엄청 좋아하는 아보카도는 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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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브카르는 아벌 그거를 조금 잘 구분을 하면 그럼 괜찮아요 응 이어서 이 이 단어들은 와 진짜 많다 생각은 근데 이렇게 약간 허주 옥양을 설명해야 되는 자리에서 정리를 해봐야 되잖아 근데 정리를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데? 맞아요 나는 되게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 약간 막상 이렇게 계속 찾아보면 진짜 많다 진짜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크리시 프레지 또 뭐가 있었지 바비 바비 그런 이 단어 원래 단어를 짧게 끊고 이 로 이어지는게 진짜 많거든요 예를 들면 립스틱 립이 음 You got some 립이 on your teeth 막 That's us It's like 24x7 Do you need some 립이? 립스틱이 필요해요? 음 그것도 있고 Mosquito Oh I love this one This one 무조건 알아야 돼요 이건 진짜 귀여워 Mosquito turns into Mozzie Mozzie 그래서 그 목이 물릴 때 Mozzie bite 라고 불러요 Mozzie bite이라고 항상 불러요 그거는 진짜 많이 써요 맞아요 진짜 많이 써요 There's so many Mozzie's around 그냥 Mosquito라는 단어를 존재하지 않아요 맞아요 뭐든 그냥 머지 머지 근데 그게 훨씬 더 쉬운 것 같아 Sunglasses는 아 이건 많이 쓰는데 Sunnies Yeah Sunnies It's like It kinda sounds like It's like Sunnies I think 약간 선글라스 되게 좋은 바이브 주는 담으로 That's right Do you have your Sunnies? Yes I got my Sunnies No you don't No I don't 아무튼 그거랑 아마 호주에 대한 관심 좀 있으신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나는 이거 너무 기억 못해. 맥도날드 맥케즈라고 부르거든요. 맞아요. 맥케즈. 근데 그게 호주 뿐이죠? 근데 진짜 그게 난 전생에 그렇게 부른 줄 알았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호주에서는 맥도날드 부르긴 하죠. 근데 맥케즈는 진짜 많이 들어서 약간 이거는 약간 미국 가서 얘기해도 사람들이 다 모두가 쓰고 있구나 했는데 근데 거기 가서 맥케즈라고 하면 사람들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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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맞아요. 맥케즈. 반응할 수도 있어요. 맥케즈. Do you want 맥케즈 for lunch? Hell yeah. 점심으로 맥도날드 먹고 싶네요. 근데 맥케즈는 진짜 많이... 진짜... 호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쓰는 것으니까 가끔씩 맥도날드 가게에 가면 맥도날드 있는 것보다 그냥... 맥도날드 대신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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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动 바꾸는 거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처음엔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근데 쓰다보면 오히려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표현하기 이게 더 약간 더 약간 이게 진심이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음...맞아맞아. 오케이. There's things like 이런 것들도 있어요. I think 할 때 I reckon. 맞아. I reckon. I reckon. 왜 다른 나라도 이거 안 써? 근데 쓰는 나라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호주가 많이 써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오늘 비 올 것 같나? 그래서 약간 그럴 것 같아. I reckon. I reckon. Well, I reckon it's gonna rain today. 약간 약간 인정하는데 나도 확실히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런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음...I think so, but I reckon. I reckon. 근데 생각보다 reckon이라는 단어가 그것도 말하기 쉬운 것 같아서 사람들이 쓰는 것 같아요. I think 보다... I reckon. 오! 그 정도는 호주의 발음 유심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I reckon. 맞아요. I reckon. 맞아요. I reckon. I reckon. I reckon. 아니면 그냥... 음... 어...맞아. And there's also things 이런 것도 있어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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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쁠 때 really busy라는 표현보다 I'm flat out today. 그런 표현을 써요. 약간 flat out. 약간... 아니 근데 약간 듯이 두 개 있는 것 같아. 하루가 엄청 바빴으니까 flat out 하고 있고 끝난 다음에 너무 피곤해가 I'm so flat out right now. 맞아요. 너무 피곤하다. 약간 약간... 약간... flat out. 약간... 약간... So flat out today. I'm so flat out. 그런 표현은 아니면 스케줄이 flat 하시다. 그건 진짜 바쁘다는 뜻이에요. Today I'm a bit flat out. I'm flat out all this week. Flat out this week. 되게 바쁘다는 표현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엄청 힘들다는 표현도 있고 아... 음. Oh. Oh. This one's fun. Fair dinkin. 그런 표현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저도... 저랑 제 아빠랑 제 할아버지를 진짜 많이 써요. 저는 안 써요. Oh really? 근데 약간 좀 나 있으신 호주 분 후 그 Aussies. Like the older Aussies. They use it a lot. She's fair dinkin though. I must be an old Aussie. I must be an... I reckon I reckon I reckon I reckon I reckon 제 생각은 제 생각은 제 아빠랑 할아버지는 약간 많이 쓰니까 너도 많이 쓰게 되는군. Fair dinkin. Fair dinkin. Fair dinkin means 약간 Really? Really? Is that true? Is that legit? No. 저는 그렇게 써요. Fair dinkin? 진짜 나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 못해 라는 뜻인 줄 알았어. 아니요. She's kind of fair dinkin. 근데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안 써요. 근데 되게 다양하게 쓸 수도 있구나. 근데 Fair dinkin은 저는 보통 Oh really? Like 그거 진짜구나 Fair dinkin 으로 써요. 저는 안 쓰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이 들었어요. 응 You guys Be coming true blues. Oh my god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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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해 줄까? 예 예 나 이런 거는 그냥 진짜 벌긴스 많이 쓰는 표현인데 아 벌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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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Stereotypical Australian 맞아요 It's the word But People that use 그런 단어 쓰는 사람들 나리 뭐 서핑해야 같아 나 서핑했어요 옛날에 저 안 했어요 벌긴스 벌긴스 벌금은 약간 진짜 성격같이 완전 호주인 사람 맞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통 벌긴스 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주 쓰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냥 아니다 라고 말하기보다 그냥 널 라고 말하기보다 네 나 라고 표현을 해요 약간 약간 진짜 웃긴 게 뭔가 약간 예를 들면 의견이 냈다 오 근데 나는 동의하진 않다 동의하진 않다 바로 아니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 예 나 나 맞아요 그런 아닌 것 약간 약간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나 너무 웃긴 게 제가 항상 이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예 나 그래서 맞다 라고 이게 약간 if you really break it down 정확히 뜻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맞다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든요 그럼 그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보니까 민지언니가 저한테 알려줬어요 제가 한국어로도 이 표현을 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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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써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민지가 처음 진짜 아니면 뭐지 뭐지 한계를 선택하라고 한계를 선택하라고 그렇게 항상 얘기를 했어요 민지언니가 내라면 내부터 얘기하고 아니면 아니요 라고 맞어 민지언니가 이걸 배워야 돼요 민지언니가 이걸 알면 저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약간 그런 거죠 뭔가 지딘이 오늘 저녁에 출고 저녁에 출고 이랬 이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데 아 뭐지 엄청 엄청 배불릴 때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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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저도 가끔씩 쓰는 표현인데 척커블록 이라고 말해요 I'm so 척커블록 뭐 I've never heard that before You haven't? I've heard 스탑 Really? 스탑 스탑은 스탑은 되게 흔하게 쓰는 거고 척커블록 저는 많이 썼거든요 한 번도 안 헐 아이씨가 엄청 맛있게 약간 배부르게 먹었을 때 I'm so 초코블록 이라고 말했는데 한 번 더 내서 음 제 엄마도 이 표현 써요 근데 이상하게 귀여우셔 그래서 I'm so 초코블록 초코블록 이렇게 말하고 아무튼 근데 스탑도 많이 쓰고 그리고 스탑도에 하나 더 의미가 있는 게 엄청 피곤할 때 약간 약간 I'm stuffed 그렇게 됐어요 약간 약간 비가 나왔는데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일 때 I'm so stuffed I'm so stuffed today 그런 식으로 쓰는데 그건 막 긍정적인 단어는 아니어서 그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알고는 있어요 맞아요 근데 많이 쓰지도 않아요 음 많이 쓰 그런 식으로는 많이 안 쓴 스탑 I'm stuffed 약간 배불러 아 진짜 내 장을 이렇게 계속 넣어듯이 터질 것 같아 약간 그 스탑 예 그거는 많이 써요 맞아 엄청 뭔가를 잘했을 때 약간 약간 칭찬해주고 싶을 때 약간 그러냐 굿 굿 굿 굿 굿 그보다는 끌었냐 끌었냐 메이 그리고 널 위해 약간 어떻게 오 잘했다 잘했다 끌었냐 약간 사아캐스틱 쓸 때도 있거든요 아 사아캐즘 what's that 아 하아 사아캐즘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 단어를 말하는데 그 반대를 의미할 때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약간 그냥 농담하듯이 말할 때 음 그래서 약간 누가 잘했는데 막 그냥 대충 넘어가고 싶을 때 아 끌었냐 약간 끌었냐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약간 내가 내가 그걸 하고 싶었는데 그 상황을 하게 된 거예요 어 끌었냐 끌었냐 그렇게 말하거나 근데 보통은 끌었냐 끌었냐 그 부대가 어머니 어머니들 있으신 거죠 응 엄마 이거 파이브 스탑 끌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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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써요 맞아요 아 we've already explained dunny yeah dunny 루 go to the dunny go to the loo go to the loo 이라는 뜻이에요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왜냐면 혹시라도 누가 Do you wanna go to the loo? Do you wanna go to the loo? 가게인 줄 알고 가면 근데 화장실이면 반대쪽으로 가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힘들 수도 있어요 바느질인데 그리고 Do you know this one? Do you know this one? I don't know this one I don't know this one 이거 아니면 나는 이거는 처음 들어봐요 진짜? 그 뭐죠? 그 이제 호주에 도시들 있잖아요 아까 진짜 짧게 얘기하듯이 도시마다 약간 닉네임이 있어요 거기서 온 사람들이 예를 들면 Melbourne is not that French just Melbourneians Melbourneians Oh Tasmanians Newcastle is a Novacastrian I'm a Novacastrian Oh my god I've heard that before Yeah Isn't it fancy? 멜번 모모 재미없어요 멜번 모모 재미없어요 좀 더 재미있는 애칭이 있어서 아니요 언니 것도 멜번이언스 멜번이언스 Maybe there is one 있는데 제가 그냥 모르는 거죠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는 가족 퀸슬랜드라는 도시 있는데 호주 위쪽이에요 더워요 네 진짜 더운데 거기서 살고 있는 가족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퀸슬랜드에서 오신 분들은 바나나벤드라고 불러요 거기서 바나나들 키우거든요 바나나벤더 그거 진짜 귀엽다 바나나벤더 그래서 이제 왜냐면 대부분 제 가족은 이제 멜번에서 사니까 가끔씩 놀러오면 Oh the banana benders are here I want you to carry on this That's so cute 바나나벤더 바나나벤더 귀엽다 저도 오늘 뭐 배웠네요 Yeah 노베캐스트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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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just my Melonian 약간 그냥 이거는 호주에서만 쓰는거는 아닌데 그냥 단어를 아예 줄일 때 약간 cannot or can't 으로 like I can't do that No I can't 맞아 약간 영국 사람들 근데 this could be a stereotype I don't know too well 근데 약간 영국 사람들은 이 이 이 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영어로 약간 줄임말들 있거든요 음 분법에 근데 많이 안 써 약간 I cannot do this cannot 까지를 말하는데 호주사람들은 이제 대충 얘기하니까 I can't do this I can't do this I just can't do it I just can't I can't You can't I can't I can't 맞아요 그렇게 쓰고 그리고 이게 아 이거를 설명하면서 이것도 설명해야 되겠다 그 R R 발음 in the alphabet R We do it so we 그거를 거의 안 하듯이 해야지 흘러가듯이 해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영어 발음에서는 그 약간 if you 약간 미국 발음을 생각해보면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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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예를 들면 차에 있다? car car jar we re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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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그냥 water water 그냥 그냥 아 던져 가 car car 미국 가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I don't know if that's how they say it but I don't know Rewind Like Rewind Repetition as well We can use repetition Repetition 되게 작게 해요 Rewind 되게 뭔가 대충대충 발음하는게 하나의 중요한 특징인 것 같아요 그것도 있어요 알표베드 에 에이 Gabrielle 에이브리ss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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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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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나 제가 그런데 근데 그건 사람마다 아 근데 나 원래 Z 하긴 했어요 아 그래요? 어렸을 땐 근데 어느 순간부터 쎄 됐어요 어쨌든 H 있잖아요 호주로 레더를 부를 때는 H라고 부르는데 미국 사람들이 H H 맞아요 A 발음부터 시작하는데 H H H 이렇게 뱉어요 H H H 이것도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제가 토닝을 한 번 했을 때 브로클라이 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맞아요 이게 저도 왜 나만 발음이 다를까 라고 많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너는 너 가족도 그렇잖아 애견이 많아서 약간 그런가 그래서 그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호주에 한 번 제가 놀러 갔을 때 그때 휴가 때 놀러 왔을 때 이렇게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이렇게 다 같이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하필 그때 브로클라이 가 있었어요 테이블 앞에 그래서 제가 브로클리 여러분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세요? 할머니가 한 분씩을 여쭤봤어요 근데 할머니는 브로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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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클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 언니랑 아 누구 또 있어 제 아언티랑 그런 쪽은 다 브로클리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아빠랑 제 할아버지가 그거 아닌데 브로클라이 아니에요? 막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아빠한테서 그걸 받았구나 알게 됐어요 제 아빠랑 할아버지 할아버지 쪽이 조금 더 그런 슬랭이 센 쪽이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많이 이렇게 받은 거죠 그래서 저도 브로클라이 브로클리 브로클라이 라고 부르게 됐어요 아 저 진짜 죽여버렸어요 라이브하면서 얘가 브로클라이 브로클라이 근데 애교인 줄 알았어 솔직히 근데 애교인 줄 알았어 완전 애교는 아닌데 이제 약간 그냥 발음 재밌게 귀엽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빠랑 화장실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약간 맞아요 그냥 귀엽다 브로클라이 맞아요 근데 민지언니 민지언니 민지언니도 그걸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런 발음 같은 것들 뭐 진짜 여러분 넘버 도매도 토마토 세우기 강요네 너네네네 스푸도 너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나는 토마토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지? 정말로 토마토 노 나 토마토 내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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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거 때문에 진짜 학교에서 얼마나 싸우진 않았지만 그래도 엄청 기쁜 한 디베이트를 디베이트가 시작하는 거죠 토론이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다 더 아니에요 이거 다 아니고 와 진짜 많은데 근데 뭔가 이제 저랑 다니는 호주에 대한 약간 생각? 뭔가 생각 말고 약간 기억들이 추억들은 되게 많고 그리고 막 이런 얘기한 특징들도 많고 호주만에 있는 그런 특별한 것도 꽤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버니스분들은 직접 안 가보셨거나 아직 그런 계획이 없으시거나 없으면 저랑 다니는 앞으로 계속 호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버니스분들도 약간 어떻게 보면 같이 어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호주로 놀라 가시면 어머 다니는 이거 얘기했는데 진짜였네 막 길에서 길에서 good night mate 막 하고 맞아 그리고 이런 표현들이나 아니면 이런 단어들을 이게 많이 쓰다보면 더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버니스분들 이거를 이렇게 저희가 오늘 알려준 거를 최대한 많이 쓰면서 활용해보면 더 빨리 배울 거예요 맞아요 너 제일 좋아하는 그 슬랭 타는 거야? 한 개 골랐어 I've never thought about this before 한 번 봐놔던 방금 생각났어 근데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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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생각나는 게 아니면 제일 많이 쓴 거 제일 많이 쓴 거 나는 머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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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이 썼어 제가 많이 사용한 거 같아요 머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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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거는 다른 얘기고 머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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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I can't choose 아 이건 약간 호주를 생각하면 아니 어렸을 때 유다우를 보면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은 단어 있나? I would have to say good on you mate You're a chip off the old block 나는 이 정도는 안 들어봤다 근데 듣고 싶어 와 재밌다 버니즈랑 저희의 호주에 살았던 경험들도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저희가 자주 쓰는 이런 언어도 알려줄 수 있어서 영어식 언어 호주식 영어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고르세요 미국일 거예요 영국일 거예요 호주일 거예요 캔더일 거예요 피카스 호주 호주가 제일 맛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할 수 있는 영어 없는데 저희는 호주 영어만 할 거예요 네 맞아요 we don't have the rights to talk about the accent no we don't Australian accent we can't I like Australian accent it seems so warm me too 맞아요 호주 오경 되게 따뜻한 느낌이 나요 약간 친근한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걸 쓰면서 되게 그런 호주에 놀러가거나 아니면 그냥 평소에도 그런 친근한 느낌으로 내고 싶으면 내고 싶으면 많이 써요 많이 써요 되게 재밌을 거예요 맞아요 I think we've done the basics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복잡복잡했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베이직 완전 베이직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오늘은 약간 사실 한 번에 다 했거든요 맛보기 근데 앞으로는 대화를 저랑 단이 계속 다른 회의 그 뭐지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면서 조금조금씩 섞여서 쓸 거니까 오는 순감부터 다 이해하실 거예요 맞아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오지 오리엔테이션 오지 오리엔테이션 오지 오리엔테이션 오우 오지 오리엔테이션 오우 그러면 오늘 지금까지 아니 그렇게 하면 재미없는데 유진지였습니다 아 아 how do you say bye I say see ya see ya oh yeah me too it's also Australia I don't know see you later alligator alligator mmm should we end up like that yeah okay two three see ya later alligator bye bunnies yeah we nailed that 좋아 좋아 okay now what are we going to do next time 그니까 아 아 학교야 호주에서 뭐 특별한 아 그런 그런 진짜 찐 호주 경험들에 대해서 설명해볼까요 약간 그런 벌레 얘기할까 벌레 얘기할까 벌레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 진짜 많은데 스파이더 아무튼 재밌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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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you later see you later 아 너무 웃겨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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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